선생님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아 뜨거워요? 네 뜨겁습니다 형 이 정도면 될 것 같죠? 오케이 아 아파요? 선생님 선생님 이제 할게요 예예 선생님 선생님 제발 자비 좀 조금만 엉덩이를 더 이렇게 네 활짝 예예예 자비 좀 갈게요 예 네 티 다 된 겁니까? 아니 아 귀장입니까? 아니 의외로 조금 있네요 네 자 자 아 아 아 선생님 방금 살 찝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살 아니에요 선생님 잘 안 보이신다고 네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이건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적으로? 할 아프다면서요 다리 안 빠져나와요 아프다고요 아 이게 한창 성장비 모는 모근이 깊어서 살이 세요 응 잘 안 빠져요 응 그런 모를 뽑을 때 더 통증이 커요 아 아 자 이제 바로 누우세요 자 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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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얼굴만 선생님 여기도 족집게입니까? 네 족집게 선생님 제갈같은거 없나요? 제갈같은거 아까 저 드렸잖아요 주세요 저 주세요 입에 물겠습니다 잠깐 오늘 서비스로 팩좀 올려 드릴게요 예? 팩이요? 집에가서 좀 안했습니다 집에가서 한다고요? 그냥 뽑는것만 하면 안될까요? 형 근데 이거 하고나면 제가 봤는데 니가 뭘 봤는데 인마 인터넷에서 많이 봤어요? 나 하는게 좋아요 형 맞아요 선생님 아까전에 살 솔직히 뒤에 피났죠? 뒤에는 피 안났어요 앞에서 피났어요 칼로 찢는 느낌 나거든요 선생님 지금? 아까전에요 그게 털이 땡겨졌는데 네 살도 찝은거죠 아니라니깐요 털이 힘이 세서 팅 이렇게 놓친거에요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제가 봤잖아요 너 못봤는데 이 자식이 너 너 심할 서새끼야 새끼는 방송 집중해야지 찍는 집중해야지 내꺼 새끼 저 신기해서 봉우가 봐버렸네 야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오 얘 되게 아파 아 선생님 선생님도 인정할 정도면은 이거 진짜 레전드가 오악 그니까 왁스에 뽑혀 나오지 않을 정도의 애들은 그냥 지금 남아있는 애들은 왁스에 뽑혀 나오지 못할 정도로 부분이 깊은 애들 수빈 하 하 나 가면쳐 수빈 이게 제일 아픈데 보니까 몸 아이 마 그게 좀 짜증나는 아픔이죠 으아악 되게 길어 제가 후기를 많이 봤거든요 진짜 족집게 족집게가 제일 짜증난데 어 시간도 어려우anki 어떤 분들은 그냥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냥 가요 하지 말라고 그냥 간다고요 네, 그냥 부숭부숭한 상태로 가요. 아프니까.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지금 할 거면 다 깔끔하게 해야지. 아아악! 원칙인데. 맞아. 손님은 힘들어도 우리는 또 이 시간이 사색의 시간. 사색이 무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죠? 아니, 이제 뚱집게질을 하는 거 아무 생각보다.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조용히 사색도 하고. 아, 재밌다는 말입니까? 사색의 뜻뿌리라면 뭐지? 사색은 형 재미랑 다 같죠. 생각을 좀 이것저것 하고. 아, 생각도 좀 하고? 아, 예, 예, 예. 딱 한 가지에 집중을 하는 거니까. 아, 한 가지에 집중한다. 오케이. 집중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 더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휴. 선생님 지금 혹시 피 흐르거나 그러진 않죠? 안 흘러요. 안 흐르세요? 아, 아까 당 멈췄어요. 아휴. 멍심, 정신이 멍합니다. 지금. 아휴. 아! 근데 어쩌다 걸치게 걸리는거야? 게임 져가지고 걸어놨습니다 게임 져가지고 원래 눈썹이었는데 눈썹 없애기? 눈썹 없애기였는데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코털 뽑기 해봐요 그거는 가지 않습니까? 엄청 아프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해주시나요? 네 코털 뽑는 거 보다 그냥 깎는 게 낫지 않습니까? 코털.. 어 조금 있네요 예 속에 속에 콧속 콧통 속 예 코털은.. 아 네 위험하다 죽는데 아.. 코털이 제일 아프죠? 네 얘보단 안 아파요 아.. 진짜입니까? 응 근데 이제.. 선생님.. 선생님 근데.. 얘.. 얘보단 할 때 약간 좀.. 가르치시는 건 좀.. 예.. 예.. 아 괜찮습니다 예 하여튼 깔끔하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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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왜 이렇게 꿀렁꿀렁 힘 빼고 계세요 여러분.. 아 지금 들어간다니까 아파 이거 좀 생각보다 이것도 좀 아파 지금 짜증나게 좀 아픈 거 있죠? 여러분들 살짝살짝 원두는 거 있죠? 여러분들 이거 안 했으면 좋겠지 손님들 하.. 음악도 잔잔하는 게 좋은데요 하.. 아 소풍이 2차전 가야겠다 진짜 진짜 하.. 근데 이게 벌칙이 제일 심한 거 같은데 하.. 소풍인데 가보긴 갑박컷으로 한번 가져와 소풍아 보고 있냐? 오늘 전혀 갑박컷 간다 알았냐? 아 소풍이 같은 애들은 내가 보면 여캠 그런 거를 다 없애버려야돼 머리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정 중앙에 파는 거 호돈신컷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냥 여캠 그런 거는 컨셉은 없애버려 널려버려야돼 그럼 갑박컷 가야돼 진짜 하.. 하.. 99개 아 지금 어떻게 들으셨느냐 아 씹 아니 단터 이거 안 아플던데 아 아픔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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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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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생님.. 선생님 놀랬죠 방금 전에 어휴 그랬죠? 아니 이거.. 피 나죠 지금 솔직히 선생님이 어휴 이러는데 순간 아팠거든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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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쿠.. 세개? 살집은거야 살집은거야 예 선생님이 비싸 이게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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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몸을 떠니깐 이게 자꾸 아이야.. 힘 빼고 계세요 형 아휴.. 뜨지면 안 돼요 원래 너도 나중에 해봐 나는 여기 없다 생각하고 예? 아휴.. 제가 후기 많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힘주면 다 아프대요 크.. 뭐? 너 해본거 아냐? 아 저 안해봤죠 형 오늘 이거 벌칙한다고 되게 많이 알아봤어요 크.. 다 됐습니까 선생님? 네 이제 여기 잠깐 닦고 네 팩이요? 예 알겠습니다 팩까지 알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 예 저 가리고 다시 기다려봐 핵심 좀 가리고 네 일어나세요 형 제가 딴 데 치우고 이렇게 햇살이 잠시만 기다려 봐 앉으세요 아 아 아.. 잘 좀 가려주시고 선생님 예 카메라 들어갔어요 여기 비어있겠지 옆에 죽을뻔했습니다 진짜 죽을뻔했습니다 진짜 땀 엄청 흘렸어요 제가 털이요? 선생님한테 포장해달라고 선생님은 봉지에 지금 안에 있어요 털 잠깐만 제가 꺼낼순 없으니까 약품같은거 묻어져있으니까 선생님한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식의 땀 정말 흘렸네 아 지금 힘이 너무 빠집니다 지금 소풍이 보고있냐 죽었다 소풍이도 한번 가야지 한번 어 아 아 주작을 해요 살짝만 봐도 여기 그만 좀 꺼내지 마세요 더러워요 살짝만 야 이런 딱딱한 걸로 그걸 붙여가지고 뜯은거란 말이야? 아니요 처음에 여기 보시면 액체잖아요 열 해갖고 이걸 굳힌 다음에 열하고 형한테 올려놓으면 금방 굳더라구요 보니까 이게 하 하 하 그게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네 뒷모습만 찍어봐 뒷모습만 네 헐 아무것도 없어 잠깐만요 내 뒷모습만 찍어 뒷모습만 네 헐 뭐야 아무것도 없어 하 잠깐만요 하 거의 애기때로 돌아갔습니다 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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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하 근데 여기 음악도 잔잔하고 좋은거같아요 네 어 하 하 해 아무것도 없대. 아무것도 없쟈래. 아무일도 없었다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대. 아무것도 없네요. 보니까 평평합니다. 평평하고요. 하얗네요. 들어갈게요. 예, 예, 예. 들어가세요. 예, 선생님. 팩 시간은 얼마나 걸리죠? 아, 원래는 20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5분이라도. 아, 예. 5분이라도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이것 좀.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선생님, 이거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차갑죠. 아, 먼지만 보여드리자. 지금 그게. 유플레 같은 겁니까, 이거? 아니, 페퍼민트 성분 들어있고요. 아, 예. 그래서 모공 축소시켜요. 아, 모공 축소? 그리고 염증을 완화시켜요. 염증 완화 알겠습니다. 어떻게 틀리고 있어야 하니까. 형, 목욕탕 정보하네, 안 돼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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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 예, 선생님. 아, 예, 선생님. 아, 예, 선생님. 아, 예, 선생님. 이거 차갑습니까? 아, 예, 선생님. 차갑, 많이 차갑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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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약간 민트 성분이어서 화끈한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화끈한 느낌이요? 있을 수 있어요. 예, 예, 예. 그 왜? 가끔 미용실 머리 감겨줬 때 샴푸 좀 약간 그런 거 들어간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그런 느낌. 예. 더 잘하시네요. 너 뭐야? 너 더 잘한다는데. 내 색이 전문가네. 형, 저 후기 한, 오늘만 한 100개는 봤어요. 아, 이거 준비하는 것 때문에. 이거는 해초팩. 그러니까 유용감을 주고요. 예, 예, 예. 하하하하. 세게 간지러운데요? 예? 간지러운데요? 소린데. 예, 소입니까? 예, 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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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선생님? 네, 네. 거즈를 올리고. 소리입니까? 예예 됐습니까 선생님? 네. 네. 꺼즈를 올리고 거즈요? 아 그렇죠. 거즈 예. 꺼즈 꺼즈 소리가... 히히히히 자 간지러워서 놨습니다. 간지러워서 올릴게요 아 예 선생님 상당히 차가워 잠깐만요. 어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아웃키지 아웃 아이스에이지 선생님 이거 너무 차가운데요? 선생님 아 난 많이 안 차가울 줄 알았는데 선생님? 저 올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어? 시원하면 좋죠 뭐 좋은 게 아니야 이거 거기서는 뛰어넘었어 아 원래 시원한 게 아 선생님 잠깐만요 거기서 얘도 다 덮어야지 얘도 다 덮다녔 선생님 얘도 다 덮다녔 선생님 선생님 잠깐만요 상당히 차갑습니다 잠깐만 네 원래는 여기 저기 뭐지 쿨러 쿨러 예 쿨러요 쿨러 예 쿨러라고 마사지 기구 있어요 차가운 거 이걸로도 마사지 아 예 야 예 그렇군요 그럼 엄청 차가운데 아 알겠습니다 다행이네 그거에 보면 얘는 다리를 조금 이렇게 벌려 아 선생님 알겠습니다 간지러워요 진짜 간지러웠습니다 이렇게 예 예 예 아 선생님 예 간지러웠습니다 간지러웠습니다 간지러워서 그랬어요 장난이 진짜 이거 간지러워 죽겠네요 선생님 고기는 좀 아 선생님 선생님 그렇게 간지러워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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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하이고 아이고 하이 저는 잠시 나가 있을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한다고 자극을 많이 받은 걸 진정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예 하이 형아 니가 고생이 많다 오늘 내 것도 보고 얘 얘 여기 들고도 있고 어차피 뭐 같이 사는데 뭐 아휴 아휴 아 진짜 잘 가졌습니다 아휴 진짜 그냥 치약 올려놓은 것 같아요 뭐? 치약 올려놓은 것 같아요 치약? 형이 한번 보세요 거의 이런 이씨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아휴 야 오늘 진 다 빠졌었나 진짜로 아 소풍이는 무슨 이런 미션을 준 거야 눈썹 밀기 그냥 그런 걸 위로 붙여야 되는데 무슨 브라질이라고 하시는구나 형 근데 느낌이 어때요? 아 엄청 아파 지금은 그냥 그래 아 지금은 그냥 그래요? 아우 치풀 나오고 하아